카드 한 장을 제거합니다. 두 장씩 제거하다가 한 장 제거하려니까 김샤는 엘리트 두 마리 불 두 개 이렇게 볼까? 적들은 분노 만 년 동안의 메고리신 내 분노 퉤 퉤 퉤 요런гор deployment o çıkar o 요런 왈 왈 왈 3개 다 비벼서 진화 땅 넣으면 밥도둑인다 아니 3개 다 비벼서 딜카드 다 좋은거 좀 줘봐요 소용돌임 3개 다 비벼서 물음표 카드 약점 분석 2개 다 비벼서 어퍼 회생 아까 난관 넣었으면 난관 어퍼 회생이네 똥뿜기 아니 지옥불 전투채면 아이 카드는 잘 주는데 한 장밖에 못집는다는게 흠이네 간비검까지 근데 나의 슬라임도 못갤 것 같은데 이래기는 진화의 난관의 생 다주는 미친 시드네 아이 근데 정작 하아 정작 나는 난관 극복 없어 진짜 1박에서 다주는 시드네 진짜 1박에서 다주는 시드네 난관 회생 캘리퍼스까지 준다고? 참호까지 준다고? 야 참호 필요 없어 차라리 무광각을 넣으면 넣었지 다 줬는데 난관이 없어 난관 두 번이나 줬는데 야 이거 미치시던데 이걸 가만히 있는 힘같습니다 진아 어서오 죽었는데 게임이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아요 이런 세상장 아잇 큰술쇠 나왔따 이걸 깨네 말이 필요 없겠지 무적이나 넣을까 아씨 참씨 짱석 룬교 에라미드 왕관이 났겠지 다 보았는데 아 난관 그 보고 없구나 룬교 에라미드 어서오세요 상점 두개가서 재건하자 천둥클로스레인 천둥클로스레인 난 거 한 거 볼 거야 아..죽겠는데 병폭 타락? 병폭 포옹? 병폭 진화? 응 다음 상점에서 주.. 다음 엘리트에서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어이없이.. 죽나 죽을 것 같다 그지 어떤 거 받았네 그지 어떤 거 받았네 아.. 아.. 으 으 아 아 에고넨 사뼈데 제거만 더하면 되겠다. 제거만 더하면 되겠다. 제거만 더하면 되겠다. 그리운데 무관각. 난관각복도 없어 그리고. 제거만 더하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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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아우우우우 Dia 랄블리 엑 개 넥신 자연이 그대를 호호합니다. 방기는 좀 이음죽 두개 볼수있네. 참 좋겠다잉.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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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이 있으면 어떻게든 깨지 않을까 안되려나 뭘 수 없지만 얘는 그래도 상태이상 넣는 얘기인데 억지 않으면 어떻게든 깨지 않을까 억지 않으면 어떻게든 깨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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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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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패돼 방패했어. 야 이거 그냥 마셔. 그냥 마셔 제발. 여기서도 그냥. 그냥 꼴깍꼴깍. 저먹어 그냥. 왜 이걸 못 먹어. 왜. 왜 과일주스를 사왔는데. 먹질 못하니. 방어독 포션은 10이고. 저거는 5니까. 방어독 포션이 낫겠죠. 과일주스 먹네 상상. 에이 뭐야. 2백 카드 다 넣고. 클리어하면 1,200원.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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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키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백 카드 다 넣고. 하필 연수야. 아. 괜찮게. 에이. 기사의 생 떠죠. 어두운 포웅이 없네. 아쉽다. 왜 포션 1개만 먹었어. 2개 먹었어야지만. 야 방금. 마지막 파워 카드제. 게임. 사례를 해봐. 할 건데요. 아멘. 아예! 겐 내게선 심장 포워드 섭션 아이 마지막으로 난관도 고관할 수 있게 됐어 스프레이브 피우우우 파인 왜케 이어지 이걸? 난관극복 멸시에서 진짜 뒤질뻔했네 짱리검 아 이건 진짜 수리검이 다했다 켈디랑 아 뭐 얘도 좋았고 뭐 얘도 좋았고 얘는 좀 얘도 좀 포션벨트도 좋았다 알약도 좋았고